아니 무슨 소리야 실시간 스캔들 날 뻔한 거 막아줬더니 뭐래? 어? 아니 대놓고 우리 사귀어요라고 말하지만 했어? 말하지만 했어? 어? 비즈니스 비즈니스 예예 그 띵조합 좋아지는 이분님 말씀대로 시작하겠습니다 야 뭐냐 아 뭐? 너? 면이 와 진짜 그 이틀 그런 식으로 해라 그러네 어? 아이 참나 실시간 스캔들 날 뻔한 거 막아줬는데 뭐? 아주 대놓고 우리 사귀어요라고 말하지 그랬어? 잠깐 좀 더 말해줘 한 번 그랬어? 그래게 완전 럭을 봐야겠어 난 이미 손이 안 펴줬 아 이거 둘이 진짜 야 오성재 너 너 MC석에서 둘이 적당히 뽕냥거려 배보내 출신에 배보내 알겠어? 비즈니스 이 예예 그 띵조합 좋아하시는 형님 말씀대로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하이 하이 아 형 저 죄송한데 하나만 사다주실 수 있는데 그치? 같이 마시고 좀 그래 별거 마셔 야 입 닦았어 깨끗해 빡 오케이 깨끗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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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깨끗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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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세 깨끗해